자리 자리야 자리 인사할래? 자리야 인사할래? 자리야 인사할래? 이 새끼 우리 자리 우리 자리가 바로 옆에 있는데 하이하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2PM의 존호입니다 오늘은 오늘도 그냥 갑작스럽게 찾아오게 됐어요 밥은 잘 먹었습니다 I heard cat's sound Yes, you are right 피곤해 보인다고? 아니야 안 피곤해 하나도 안 피곤해요 여러분 그냥 그냥 집에 불 끄고 있어서 어두워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습니다 아무튼은 지금 다들 뭐하고 있지? How are you? I'm good How are you? Probably you good 왜 불 끄고 있냐고요? 이거 라이브 하려고 분위기 잡은 거예요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너무 멀쩡해요 너무 멀쩡해 너무 멀쩡해 오늘 뭐 했냐고요? 저 오늘 머리 잘랐어요 살짝 다듬었어요? 세상에는 두 가지 의견이 있더라고요 머리를 길러라 혹은 머리를 잘라라 근데 제가 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좀 잘랐어요 인강 듣는데 틀리면 어떡하냐고요? 와우 인강을 들으면서 저를 보세요 대신 뮤트하고 저녁 먹었냐고요? 저녁 저녁 먹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JYP에서 먹었어요 JYP 집밥 JYP 집밥에 오늘은 연어 샐러드가 있었어요 someone was there in JYP so I picked it up and I ate so much of salmon 네, 적당히 연어를 먹었습니다 집밥 안 먹고 집밥에서 연어 샐러드가 있어서 그 연어를 조금 부탁을 드려서 먹었어요 아 샐러드만 먹은 거 아니냐고요 어 그쵸 샐러드만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하엽바 always happy and keep healthy yeah yes thank you 어 6400분이 보고 계시죠 지금 오늘 뭐 퇴근하고 계신건가요 아니면 그러면 다들 뭐하고 계시지? 다들 뭐하세요 지금 여러분 나도 읽어줘요 읽었죠 아 잭시믹스 찍은 거 이젠 뭐 비밀도 아님? 그건 무슨 소리예요? 그게 무슨 소리지?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식사하고 공부하고 I'm studying 공부하고 게임하고 게임 무슨 게임하고 있어요? 학원이 지금 끝났어요 그러면 제 얼굴 보시면서 편안하게 집에 가시면 되겠군요 중간고사 기간이에요 자퇴하고 싶어 왕이시고 저는 자퇴근하고 듣고 싶어요 네, 여러분, 두피움 늦은요 다들 고항 먹었습니까? 오늘은 한국에서 조금 더 비가 흘렸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미인점이 잘 보여요, 이거 저의 어머니한테도 있습니다 BTS 좋아해요? 네, 저는 좋아해요 BTS, 당연하죠 고항 타벳다 타벳 맛있다 불금인데 어제 안가요? 불금인데 여기 왔잖아요 여러분 불금인데 저 여기 있습니다 Hi, I'm from Brazil I don't understand what to say anymore I love hearing your voic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watching me Wow, your Japanese is excellent Thank you 이게 내가 분명히 쇼파에 있는데 한국인은 그렇죠 쇼파를 두고 쇼파 바닥에 앉아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V 라이브 아니, 뭐야 인스타 라이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기대고 있지도 않고 앞으로 나와있죠 오늘 생일이에요 와우 생일 축하드립니다 쟈니 보여주세요 쟈니는 제가 아마 본인이 출연하고 싶을 때 나올 겁니다 오, 쟈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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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인사드려 쟈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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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인사드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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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쟈니 올래? 올래? 오죠 내 아들이에요 여러분 아들 아들 이리와 아들 이리와 아들 아빠 친구들한테 인사해 아들 아들 네 아무튼 여러분 내일은 스케줄 있죠 내일도 있습니다 Always 늘 있어요 늘 있고 늘 열심히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유 드라마 차기작은 장르 뭐로 하고 싶냐고요? 어 글쎄 저는 저를 찾아주시는 만큼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 것들입니다 자 또 다른 다른 많은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인삿말이라서 안녕하세요 내 목소리가 안 들리면 그 볼륨을 한 번만 키워봐주세요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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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린으로 어 스크린으로 얼굴 보고 싶다 음 좋은 기회가 또 있다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멜로 제발 다시 찍어줘요 여러분들 제 멜로가 보고 싶으세요? Did you have dinner? Yes I had I ate some some 자컨 보고 싶어요 보고 싶은 게 많죠 태균오빠 드라마는 뭐요? 태균오빠 드라마는 보고 있냐고요? 아니면 태균오빠 드라마는 새로 들어가는 드라마 이야기인가? 운동 열심히 하고 있죠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오빠 러브라인 없는 법정물만 찍어주세요 러브라인 없는 법정물이라 어렵겠군요 예능이나 드라마 언제 해요? TV에 좀 나오라고요?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질 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특 나와줘요 문특 제작진분들 쪽에 한번 이야기를 해봐주세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나혼산 좀 나와줘요 그것 또한 제작진분들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Please show your cats 아까 보여줬는데 아까 보여줬는데 우리 잔이가 비싼 고양이인가봐요 금방 낳았다 사라졌어 빈센조 서율 특출 서율로 빈센조에 낳아달라는 팬분들 말씀이 많으신데 그것 또한 그쪽에 문의를 한번 해봐주세요 오빠 유퀴즈에서 보고 싶어요 그것 또한 유퀴즈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 물론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과 여러분들의 성원 기다림들 모두 다 제가 보답해드리고 싶지만 그것 또한 저만의 마음으로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만의 생각과 바램으로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냥 라방 나와줘요 요거는 내 의지대로 편안하게 할 수 있지 지금처럼 지금 게시판 쓰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 오늘 TMI 있냐고요? 오늘 TMI? 오늘 TMI라 오늘 TMI TMI 나는 TMI가 솔직히 말하면 없는 것 같아 그냥 다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얼마나 했길래 등발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오늘 뭐 했는지 알려줘요 오늘 어깨 했어요 이렇게 근데 진짜 운동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뭐 해요? 아 저 오늘 어깨 합니다 내일은 뭐 해요? 내일 시간 많아요? 예 내일은 이제 가슴 운동합니다 요런 식이네요 책 제목이 궁금해요 아 책 여러분들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요 콧대기 점이냐고요? 네 점이에요 저 엄마랑 똑같은 곳에 있어요 저희 어머니랑 같은 곳에 있습니다 입술 뭐냐고요? 입술 입술 입술이 좀 텄어요 그래서 좀 건조해서 그런지 입술이 좀 터더라고요 배가 고프네 여러분 배가 고픕니다 여러분들 식사하셨어요? 팽팽이랑 똑같다고? 그래서 팽팽이가 제 캐릭터인 것 같아요 리더라면 정조처럼 리더라면 정조처럼 여덟글자네 아 아 아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그 책 제목을 보내시는구나 어떡하지 이게 에이구 법을 목숨 살려줘요 육회비빔밥 먹었어요 육회비빔밥 먹었어요 육회비빔밥 먹었어요 진짜 나도 좋아하는데 니지윤이 아예 맛있다까? 아 아니요 커피차만 보냈습니다 음 음 btı아이가 뭐냐고요 MBTI가 두 가지 종류가 나왔는데 I도 나왔고 E도 나왔어요 Do you play any mobile games? No I don't play any mobile games Please sing 어 지나갔다 오늘도 서브웨이 먹어요 아니요 오늘은 서브웨이 안 먹었어요 오늘은 JYP 집밥에서 연어 샐러드를 먹었습니다 Hi from China Hi I die Gino 마부시 아 슈퍼스타 JYP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 타투는 안 하시냐고요? 제 타투 했으면 좋겠어요? 타투 글쎄 마음속에다 열심히 새기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팁을 알려줄까요? 적당히 먹고 운동하시면 돼요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I love your song from Japan 땡큐 아 지금 그 이야기에 이어서 지금 이야기가 나온구나 타투 이야기가 저는 타투 제 마음속에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하티스트 어 여러분 그거 어때요? 제가 만약에 타투를 왼쪽 가슴에 해 근데 여기다 하티스트 이렇게 쓰면 어때? 그거 해도 돼요? 등산할까요? 조깅할까요? 미세먼지가 없으면 하긴 뭐 등산이든 조깅이든 미세먼지가 없어야 하지 저 감기냐고요? 아닌데 감기 아닌데 목이 좀 말라서 그래요 You always look cool I like your style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아 하티스트 그 얘기 지금 나오고 있구나 아 저 타투 안 해요 What are you working on nowadays? I'm working for My Another Schedules Some Contents And I'm I'm not sure About this Stories About These days My working I Couldn't Tell you Not yet Someday You will know What is your favorite Korean drama? 글쎄 요즘 모르겠네 아 공부하려고 잔소리 해줄까 그럼 지금 이거 끄고 공부하러 갈 거예요 잘 가 공부 잘 해 음 음 아이고 아무튼 금요일에 집으로 퇴근해서 같이 대화하니까 좋네요 자니야 일로 와 아빠 친구들한테 인사해 일로 와 앉을 거야 별로야 앉을 거야 어떡할 거야 어떡할 거야 자니야 앉아 누워 앉을 거야 어떡할 거야 아이고 아 조금만 더 얼굴 보여줄 수 있는데 조금만 더 고개 들면 얼굴 보여줄 수 있는데 자니야 우리 자니 지금 주먹 먹고 있습니다 자니가 자레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앞으로 잘 못 당겨요 아 아 아 아 아 아 저는 양멍을 때립니다 여러분 불멍은 못 때려요 아 집에서 불을 피울 수 없으니 저는 지금 이렇게 우리 고양이들을 보면서 양멍을 때립니다 지금도 우리 월이가 더더더더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네요 아 아 아 아 아 우리 보기도 저기 있고 우리 쿠야는 캣하고 꼭대기 에서 자고 있어요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 아무튼 아 아 아 아 아 쟈니는 제 손을 잘 타요 제 손을 잘 타서 이렇게 만지는 것도 좋아해주고 특히 제가 운동할 때 그렇게 옆에 있는 걸 좋아하고 방해하는 걸 좋아해 월이는 잘 때만 제 발밑에서 자고요 제 발밑에서 자는 건 자니 아니면 월이가 왔다갔다 하면서 자요 쿠키는 제가 잘 때마다 가슴팍에 올라가서 자고요 제 가슴팍에 올라가서 제가 잠들 때까지 여기에서 자요 두 손 여기다 두고 한 발 한 발 보기는 알아서 다른 데 가서 자고 여러분 아무튼 불금이라고 해서 놀랐네요 저도 요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불금에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식사하시고 식사하셨다면 소화 잘하시고 소화까지 되셨으면 디저트도 드시고 저 대신 아이스크림 좀 많이 드셔주세요 이 새끼 간다 안 돼 자니야 자니야 안 돼 이자니 지금 안 돼 일로 와 지금 안 돼 안 된다 했어 아빠가 지금은 우리 월이가 월아 도망가 그치 월이 오는 거야? 월이 오는 거야? 아빠한테 오는 거야? 오 왔어 너 또 자니한테 잡힌다 응 eat healthy, stay safe we love you, I love you too I really wanna miss you guys on the stage or every contents 응 are we back with 2PM 땡큐 빠이 여러분 안녕 나중에 또 올게요 금요일 잘 보내세요 빠이